이동연수 여기 곤지함 맞아? 어 근데 생각보다 안 무서운데? 야 내가 곤지함에 관한 비밀 얘기해줄까? 뭔데 뭔데? 여기는 저주받아서 들어오면 다 죽는데 에이 뭐야 야야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한 사람 더 지킨대 거짓말하지마 하나도 안 무서워 아이 진짜 재미없게 너네가 왜 이렇게 겁이 없냐 안 무서우니까 나도 비밀 얘기 하나 해줄까? 뭔데 뭔데 나도 좋아해 너 무서운 얘기한 거 아니고 고백했는데 너 나 기분 나빠 나한테면 그래 괜찮아? 어 민주야 어 지금 들어갈 거야 어 라면 끓여 먹고 있어 어? 누구야? 아 여동생 여동생 있었어? 어 소개시켜줘 아악 이상한 거 같아 나 기분 나쁘려 그래 이거 야 너 진짜 큰 실수한 거야 내가 뭐 했는데 나 차라리 보증을 사달라 그래 나 기분 나빠 나 혼자 왔으니까 사진 한 번 찍자 하나 둘 셋 됐다 잠깐만 야 이거 사진 쏴 지 얼굴이가 왜 이래? 지 얼굴 기술 신고한다 아악 아아아악 어떡해 어떻게 나왔어 평소보다 잘 나왔어 너 너네 기분 나빠this 감사합니다.